이리나 씨는 어디에 갑니까? 나는 학교에 갑니다. 안드레이시도 학교에 갑니까? 아니요. 나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굴미라 씨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저쪽으로 갑니다. 이리나 씨는 어디에 갑니까? 나는 학교에 갑니다. 안드레이시도 학교에 갑니까? 아니요. 나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굴미라 씨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저쪽으로 갑니다. 듣기 연습 대화를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듣기 연습 대화를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2번 지금 수영장에 갑니까? 예. 수영장에 갑니다. 2번 지금 수영장에 갑니까? 예. 수영장에 갑니다. 3번 알마틴 알마틴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알마틴은 동쪽으로 갑니다. 사마르칸트는 어떤 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다. 3번 알마틴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알마틴은 동쪽으로 갑니다. 사마르칸트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다. 집 학교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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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학원 미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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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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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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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상점 가게 상점 가게 상점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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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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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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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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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until you can get it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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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점 문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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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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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카페 커피숍 중국집 일식집 양식집 꽃집 꽃가게 꽃집 꽃가게 옷가게 공원 공원 교회 주차장 관리소 경비실 창고 화장실 화장실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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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방 안방 안방 침실 침실 욕실 부엌 부엌 주방 부엌 부엌 주방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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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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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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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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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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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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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방송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공연장 공연장 운동장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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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